모든 기억 휴가한다 내 동생 오빠 내일 미국으로 바로 가는 거야? 어우 잘 살아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형을 처합니다 5년이라며 그럴 순 없어요 난 아니에요 난 억울해요 엄마 내 얼굴에 똥치라니까 속이 시원해? 이제 다시는 엄마야 영원히 내 옆에 나타나지 마 배정신 차려 봉선아 어떻게든 여기서 나갈 생각만 해 나가서 꼭 험이 밝혀낼 거야 여구람 반드시 갚아질 거야 여구람 반드시 갚아질 거야